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콩천입니다 오늘은 워게믹이라는 곳에서 만든 월드 오브 탱크의 명성을 이어받아 만들어낸 해전게임! 월드 오브 워십을 해볼겁니다 자 저는 암살자 같은거 약간 탱크 역할은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암살자 같은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구축함으로 갈게요 이걸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원래 독일의 과학력은 세계 제일이니까요 저게 안맞는다고? 저건 너무한거 아니냐고? 어 형 충돌한다 올해 발사 뿌웜 와우 워워우 semaines wurden 된시먹 섬 섬기있구만 게임 또 죽었어? 멀리 있잖아 거리가 그러면은 H 폭탄 맞추는게 데뷔 더 들어갑니다 AP 맞추는거 보다 멀리있는건 H 아 멀리있는건 H 우리 백 글러가지마 미치 무슨일이야 이거 어 어 하나연 몸쌌다고 아 가볍게 입기구요 대박이네 과연 콩천을 정진은? 금전 어뢰, 어뢰, 어뢰 어딨어? 시바 어뢰 적고 난데? 어뢰가 어딨어? 아, 맞아라 아, 시바 정권 오래받는다 나이스 야, 인마! 그거 맞이마! 안 돼! 야, 이 새끼야! 천질비의 공격으로 침몰 어? 나 침몰 안되는데? 니가 내꺼 맞아가지고 내가 침몰 했다고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니가 어린이가 맞으... 염다! 이게 심지어 내 어린이 맞고 피즈앤단났네 코은짱 어디갔어 어머나 죽었어 아닌데? 어? 어? 사이득! 사이득! 뭐에요? 내가 여기 어디가 distributions. 한 마리 남 court 데포 쟤도 파이파이 바이파이 쟤 운전 안되네 파이파이 파이파이 어? 안맞은 곳이라? 아! 빠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한 이정도쯤? 오케이 이대로 구성했었습니다 아아아아 내가 거의 다잡은건데요 어어어엏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부축함의 어뢰 제가 직접 한번 쏴보겠습니다 예측챡 그렇지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데미지 만 실화야? 너무 어플로 쏘느냐? 예! 축! 샷! 어 뭐야! 누구 오래 맞았어! 죽더라도 혼자는 먹죽지! 와 험방이네 와아 그냥 내 자체가 폭탄이구만! 자아! 이렇게 워로쉽 한번 해봤습니다! 구축함! 깔쌈합니다! 거울을 쏘는 맛이 아주 깔끔하군요! 구축함 말고도 순양함! 항공모함! 전함! 각자 배들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입맛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! 워로쉽 하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! 워로쉽 짱짱맨!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! 안녕! 바이 바이!